소심한 오빠들의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굉장히 좀 제목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중독성 있는 노래네요 진진자라에 이어서 굉장히 제목으로 계속 가사가 이어지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소심했던 경험들 소심한 분들의 문자들 계속 만나볼게요 햄버거 세트 걸고 갑니다 6374님 시시코너 지나가다가 거절 못해서 너무 많이 사요 6374님 귀여우시네 드립니다 6995님 화장실에서 일 보고 제 냄새가 남아있을까봐 한 시간 동안 냄새 사라질 때까지 거기 앉아있어요 보내셨습니다 6995님도 드립니다 저도 지금 거절을 못하고 다 드리고 있어요 선물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범주씨 결혼식장 가서 봉투 내고 소심해서 식사권을 못 받아서 집에 와서 점심 먹어서 약간 과장끼가 있는데 근데 그럴 때 있죠 결혼식장에서 밥을 먹고 가고 싶은데 내가 혼자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의 옆자리가 다 차있을 때 집에 가서 라베이나 먹어야겠다 하고 가는 경우들은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이범주씨 금입니다 8991님이 안경을 맞춰야 해서 시력 검사하는데 소심해서 숫자를 얘기 못해서 시력 마이너스 판정 묻었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이거요 여기는요? 이것도 안보여요? 조금 과장인데 재미있었어요 드립니다 8991님 이준원씨 20대 때 화장실 가서 쉬하다가 옆에 누가 오면 소심해서 소심해서 끊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쉽네요 아 이거 예민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남성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있어요 1206님 신입사원 때 연차 쓰면 걱정되고 무서워서 1년 만근했어요 이거는 많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저도 첫 휴가를 4년 차인가 그때 간 것 같아요 선배한테 방송을 대신 부탁드리고 가는 게 너무 좀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그래서는 안되지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332님 너무 소심해서 출근할 때 회사 엘베 안 타요 엘베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요 매일 18층 걸어올라가요 이건 뭐 건강해지시겠네 윤영대씨 원래 당근 싫어했는데 김밥 시킬 때 빼달라고 말을 못해서 이젠 잘 먹어요 강제 잡식성 1669님 길을 물어야 하는데 경찰 분이 옆에 있었는데 못 물어봤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0797님 식당에서 반찬하고 물을 더 달라고 못해서 직접 갖고 왔더니 다른 테이블에서 제가 알바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갖다 드렸어요 저 아닌데 다를 못해가지고 0797님 드리고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소심한 문자들 몇 개 더 만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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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